한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집에서 겨울을 넣었어요. 이번엔 이것은 요즘 입에서 겨울을 입을때에 넣었어요. 뼈에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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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콤한 맛 초콜릿 치킨은 정말 맛있네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은 매운 치킨이에요 고소하고 달콤해요 치킨은 많이 먹어도 맛있어요 치킨의 오징어 하얀색은 진짜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맵다 해물은 매콤하고 맛있네요 마카롱 바삭바삭 갈릭터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은 엄청 매콤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은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에 팽이버섯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에 팽이버섯 마요네즈 오돌뼈 오돌뼈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쫄깃쫄깃 아삭아삭 초콜릿 마시멜로우 크림치즈가 너무 좋아요 크림치즈가 너무 좋네요 크림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요리가 너무 좋아요 맛은 고소해요 맛은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맛은 시원한 맛이에요 맛은 매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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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매콤해요 랍스팔 랍스파게티 랍스파게티 마지막으로 랍스파게티 이 소스는 너무 맛있네요 소스에 연어장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번엔 소스는 너무 좋아요 소스로 만들었어요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오징어 치즈볼 고소한 식감이 좋아요 아삭한 식감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한입에 몇개씩 먹어볼게요 쫄깃쫄깃 팽이버섯 대한민국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